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이건 UTC 기준입니다. 오늘 2월 21일 8시 6분 기준으로 해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가장 컸던 20개의 지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러시아의 쿠릴 열도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마누아트 포트빌라 수도고 28만 인구의 80여개의 섬이 있는 국가입니다. 5.1 그 다음에 USA 오리건 5.1입니다. USA 오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스 단층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합니다. 바로 오리건은 캘리포니아의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동일본 대지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것이 미국에 지진하면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오리건 4개를 보면 됩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에 7월 22일날 규모 7.8 그 다음에 10월 22일날 규모 7.5 그 다음에 12월 22일날 규모 6.4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극미소 지진에서 수십 개 지진이 하루에 여러 개 나타나는 겁니다. 1.5, 1, 1 이렇게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는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하게 3, 4, 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역시 마찬가지로 규모가 세지고 있고요. 오리건 역시 지금 보시면 5.1이죠. 이렇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동일본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기 그 인도의 헬스마트라 5.0 그 다음에 남태평양 5.0 그 다음에 중국 카시미로 인도와의 국경 분쟁하는 곳이죠. 5.0 그 다음 뉴질랜드 5.0 그 다음에 파피아녀기는 여기 있습니다. 호주 위에 4.9 그 다음에 그 역시 USA 오리건 여기 4.9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의 샌 안데아스 단층이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캘리포니아로 끝나는 게 알렉스카에서 다시 한번 터치고 알렉스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그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캄차카 해구까지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캄차카 해구 3000킬로가 결국에는 규모 10.0의 지진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동일본대지진이 30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가미 트러프 사가미 해구는 저기 그 저기 어디죠? 저기 도쿄 관동 대지진 났던 거기여 그 다음에 난카이 트러프 그 저기 그 오사카와 나고야 나고야 그쪽에 난카이 트러프 그 다음에 오키나와 트러프 루크 해구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건드리기 때문에 규모 10.0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캄차카 해구 3000킬로 이 세 개의 하나의 해구를 쳤어요. 우선은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스 단층에서 오리건으로 갔다가 오리건으로 갔다가 알래스 카으로 갔다가 알래스 카으로 갔다가 다시 그 저기 그 어디야 저기 그 어디야 저기 그 일본 해구 치시마 해구 캄차카 해구 3000킬로를 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해구도 옆에 도미노를 해가지고 그 난카이 트러프하고 사가미 트러프를 친 다음에 그 두 개 또 어디로 치냐면 다시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루크 해구를 치면서 옆에 대만과 중국 본토와 대한민국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뉴질랜드 4.9 그 다음에 여기 역시도 북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 이거 똑같이 동일번 제도 때 났었던 거 똑같아요. 지금 4.9 이러면 안 되는데 동일번 제도 나기 얼마 전에 났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 몽고의 국경지대에서 4.9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칼스버글리즈 그래서 여기 칼스버 헤령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첸나이, 문바이, 첸나이, 인도가 있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칼스버글리즈 여기서 4.9 그 다음에 바누아투에서 여기 포트벨라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4.8 똑같이 동일번 되죠. 똑같이 또 나왔어요. 동일번 저기 바누아투 산타쿠루즈 섬에서요. 저기 4.8 바누아투 또 나왔어요. 지금 4.8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여기 피지에서 피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피지가 이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통과가 여기 있죠. 피지와 통과 비슷하게 봅니다. 저기 4.8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4.7 안좋은 굉장히 안좋은 시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동일번 동일번 대지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리아나 제도에서 마리아에서 파피안 유기니 4.6 여기는 호주 위에 바로 있죠. 파피안 유기니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4.6 그 다음에 아 이건 24시간 동안에 그것을 보면 저기 그 쿠릴 열도 5.4 가장 커졌죠. 5.1 이것은 저기 바누아두 포트빌라 그 다음에 오리건 5.1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5.0 그리고 그 다음에 서스테틀런 아일랜드 여기만 이거 역시 7.0도 칠레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밑이란 말 이것도 역시 한테핑이 있었는데 6.7 다시 나요. 칠레에서 칠레에서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페루 그 다음에 바로 캘리포니아 샌 안드에스 단층을 치고 나서 바로 오리건 오리건에서 그 알래스카에서 다시 깜짝하게 반대로 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은 거에요. 로얄티 7.7 그 다음에 혼슈 7.3 7.4 얼마 전에 후쿠시마에서요. 그 다음에 90일동안 보면 아 죄송합니다. 혼슈 7.0 이건 7.3 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가 사틀랜드 7.0 맞습니다. 7.7 로얄티 그 다음에 쿠릴 열도 5.4 5.4 에너지의 사이즈가 24시간 동안 에너지가 가장 컸죠. 쿠릴 열도 그 다음에 포트빌라 바누아트 그 다음에 오리건 에너지의 사이즈가 저건 24시간에 가장 큰게 쿠릴 열도였어요. 쿠릴 열도가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7일동안 에너지 사이즈를 보면 저기 그 저기 포트빌라 가장 컸죠. 6.2 그 다음에 휴지 통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 뉴칼르도니아 이렇게 나오죠. 바누아트도 나오고 안 나오면 안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가장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쿠릴 열도 5.4 그 다음에 포트빌라 그 다음에 US 오리건도 나오죠. 샌안드레스단층 그 다음에 수마트라 그리고 나서 중국의 카치미르 카치미르 여기서도 지금 5.0의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 24시간 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 쿠릴 열도 5.4 그 다음에 바누아트 포트빌라 5.1 그 다음에 USA 오리건 5.1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5.0 그 다음에 남태평 5.0 이렇게 진행되고 24시간 동안의 지진 상황을 보여 드린거 그 다음에 지난 7일 동안의 지진 상황을 보면 6.2 바누아트 포트빌라 그 다음에 바누아트 뉴질랜드 그 다음에 피지하고 통과 통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바누아트 그 다음에 밑에 솔로몬 지하도 그 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호주 파피아 뉴기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제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로얄티에서 7.7 이거는 지난 30일 동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30일 동안에 로얄티가 가장 컸죠. 말씀드렸었죠. 로얄티가 치고 나서 이 로얄티가 그냥 친게 아니라 사우스 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7.0을 치고 나서 로얄티를 쳤어요. 7.7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레 6.7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 샌드라스 앤디아스 단층을 치고 오리건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알래스카 그리고 나서 캄차카로 와서 코리 열도로 온 다음에 홋가이더를 치고 나서 쿠쿠시마를 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